쌍용차 인수전을 둘러싸고 쌍방울 등 관련주들이 연일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쌍방울그룹이 주가 상승을 틈타 계열사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은 보유 중이던 IOK 주식 647만여 주를 124억 1,479만 원에 지난 4일자로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매각가는 1,917원 수준으로 쌍용차 인수전 참여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날인 31일 종가와 비교해도 55%가량 높습니다. 미래산업은 처분 목적을 주식 매각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습니다.